감마는 AI를 활용하여 PPT를 생성하거나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업무효율 무조건 10배 이상 오르실 겁니다.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사회과입니다. 지난번 채 GPT로 정말 돈을 벌 수 있나 라는 영상을 시작으로 채 GPT로 수익화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컨텐츠를 제작해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업무효율 무조건 10배 이상 오르실 겁니다.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오피스 365 코파일럿에 대한 영상을 올렸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추후 공개 예정이었던 오피스 365 코파일럿보다 먼저 등장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감마입니다. 감마는 AI를 활용하여 PPT를 생성하거나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다양한 소스에서 관련 정보를 평가하고 추출한 다음 자연어처리 및 기계학습과 같은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PPT에 적합한 텍스트 및 그래픽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퀄리티나 기능적인 부분에서의 차이는 있겠지만 코파일럿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사용 이미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마.앱.slush.generate에 접속하신 뒤 계정 생성 후 몇 가지 질문만 거치면 바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본인을 AI 디자인 파트너라고 소개하네요. 프레젠테이션을 선택해보겠습니다. 제목 입력란이 나왔고 어떤 언어를 입력해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저는 미국 금융시장의 변화를 주제로 입력해보겠습니다. 해당 프레젠테이션에서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을 입력하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미국 경제 및 금융시장의 변화를 입력해보겠습니다. 전체 테마를 고르는 창이 뜹니다. 그 중 하나를 고르겠습니다. 놀랍게도 1분이 채 걸리지 않아 초안이 생성되었습니다. 현재 무료 및 베타 버전이라 그런지 처음 무작위의 언어를 입력해도 된다는 것이 그에 맞는 언어로 결과값을 내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해당 페이지에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 좌측 상단에서 레이아웃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삽입된 이미지도 교체가 가능합니다. 텍스트의 수정 및 추가도 가능합니다. 우측에 보시면 메뉴들이 많습니다. 그 중 Edit with AI를 누르시면 이런 창이 보이는데 채 GPT와 같은 챗봇을 통해 PPT의 수정에 도움을 얻고 필요한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능들이 정말 많습니다. 추가하고 싶은 섹션의 개수, 스타일대로 추가가 가능하며 일반 텍스트와 리스트, 코드와 같은 것들도 삽입이 가능합니다. 정말 여러 스타일의 레이아웃을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이미지의 업로드 또한 자유롭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비디오, 유튜브 영상, 틱톡 영상들까지 URL을 통한 삽입이 가능하네요. 이렇게 많은 플랫폼들과도 호환이 가능하다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첫 장만 소개해드리고 기능을 알려드렸는데 그 밑에 결과값으로 나온 페이지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제목과 들어가야 할 상황만 입력했을 뿐인데 내용부터 이미지까지 전부 1분도 걸리지 않아 만들어진 PPT라는 게 믿기십니까? 현재 처음 등록한 사람들에게 400크레딧을 주고 한 작업당 40크레딧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사용법을 익히신 다음 직접 필요하신 것을 작업해보며 감마의 유력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무언가 공개되고 혁신이 발견되고 하는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AI가 대세가 된 지금 저희도 이에 발맞춰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은 이전의 툴들을 학습하기보다 앞으로 나올 AI가 적용된 툴들을 학습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도 가장 빠르게 우리의 생활을 향상시켜줄 도구에 대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 채널에서 어떻게 채 GPT를 마케팅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다양하게 다뤄볼 예정이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평범한 사회가였습니다.